네, 아마 이 래스캔은 이 래스캔은 처음으로 도와줄게 알그르프 우리에게 한참 걸릴거야 유물 렐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사형당할 뻔할 때 옆에 있었던 울프릭이죠. 네 장군님. 여기 온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까망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천자들로부터 전언을 받았다. 그들이 원하는 건 휴전이다. 툴리우스가 그곳에 오지 않다면 동의할 수 없다. 툴리우스는 이제 동의했죠. 좋습니다. 우리 아직도 알 수 없다. 엔타이어가 더 많은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툴리우스는 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툴리우스는 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앉아보고 싶다. 나도 앉아보고 싶다. 나도 알 수 있겠지. 나도 알 수 있겠지. 너 기다려야 할 수 있겠지? 나 대게 외톨이 같다. 학식 왕따 같아. 맨 끝에 앉아가지고. 나 왜 안 움직여줘? 뭐가 문제야? 여기 있네. 학식 왕따. 하나 더 왔네. 너도 복학생이니? 우리 같이 과제할래? 야 고기봐. 엄청 커. 그릇 봐. 그릇은 그냥 메탈인 것 같다. 그릇과 함께하는 것 같다. 그릇과 함께하는 것 같다. 우리 총을 지원할 수 있는 것 같다. 우리 준비되네. 진짜 입에 소스를 그렇게 질질 흘리면서 먹는데 좋다고 웃고 있는데 아는 척하기 싫었어 누구야 누구 누구 때려 얜가 아이씨 간판 그때 친구들이 4명이 있었거든 나까지 3명이 시합에 나가고 내가 그걸 구경하고 있었는데 사진 찍어주고 멀리서 봤어 응원 안 했어 창피해서 경비병 잘못 때리면 안 돼 나도 그래서 마을에서 싸우는 거 싫어해요 조심해 싸워야지 뭐 떨어져 인마 또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 더 있다 다행히 경비병이 안 왔어 뭐 다행인 건지 이게 mpc 조심해야지 야 구해줬으면 구해준 거 아니라서 좀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라 너 진짜 제일 어렵죠 인간, 인간들 그니까 우리들 우리들 인간관계 맺듯이 컴퓨터가 발전해도 그런게 힘든가봐 유기적으로 시스템을 구해라는게 구해주다라는게 구해준다는 판정을 내리는게 힘든거겠지? 흠흠흠 경비병 주제의 수배범은 잘 찾습니다 그렇지 진짜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서 컵 하나 훔쳤는데 나 잡으러 오고 다 모였다 내가 제일 재미없어 하는 순간이다 내가 제일 재미없어 하는 순간이다 내가 이 카운터에 의해하지 않았을까 그레이베드가 우리에게 무릎 꿇고 그것이 중요하다 걱정 마시오 내가 동의하겠소 이것이 발그루프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걱정 마시오 이것이 발그루프에게 걱정 마시오 평화? 헉 제가 걱정 마시오 그들은 그들은 그들의武器을 조금 더 잠시 후 그들은 그 다음의 죽음을 잃고 그들은 아직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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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을 펴서 원래보단.. 어? 옷이 바뀌었네? 원래보단 이뻐요 아르미 ekr 에스벨을 왜이러니까? 어떻게 우리에선 여기가 아니니까? 여기가 아니니까 이 카운소에서 같이 여기에서 다가오는게 사실 너무나 더 원래 여기가 올 때? 처음 봤네? 블레이드 오드 입고 오는건 어디였어? 혜빈의 현빈의 현빈은 정말 규칙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델핀, 우리는 여기가 없다고 말하지 않다. 헉은 이 조직은 이 조직을 무작정하게 잡는 것이다. 이 조직은 이 조직은 없을 것이다. 이 조직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 조직은 이 조직은 이 조직은 이 조직이 필요하다. 음... 초반 퀘스트 인가? 메인 퀘스트에서 이 정도면 중반은 넘었다고 할 수 있죠? 나, 잠깐만. 회장을 같이 가자. 모르겠으니까. 모를 땐 같이 가자. 후반? 후반이라고 해도 되나? 중반은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 있다면 누구의 표현을 들어주지? 근데 나는 원래 발람군을 좋아하는데? 앉아 앉아. 빨리들 앉아. 민망하잖아 내가. 너는 우리에게 이 논의에 대해 대결을 하잖아? 너의 대신 탈루스 훈련자? 그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여기, 여기. 동료를 못 앉힌다고? 동료 앉던데? 내 옆에 앉던데, 항상? 왠지 앉으려고 할 것 같은데? 여기, 여기가 이 논의에 대해 대결하는 게 아니라, 인페리얼의 대표다. 디솔더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꼭! 우리의 논의에 대해 대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면 안 되어있어. 이 논의에 대해 대결할 수 있을까? 이 논의에 대해 대결할 수 있을까? 제가 일어나지. 가만히 안 있으니까. 반란 군덕은? 반란 군덕은? 아무도 편을 안 들어줘. 탈모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 해가 되나? 그래 뭐, 앉아 있으라 그래? 아마 그렇다고. 하지만 그녀는 이곳은 탈리아스는 탈리아스는 그녀는 등심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자. 흠. 나는 잘못된다. 하지만 당신의 의견에 대해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의 관계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녀와 함께 할 수 없어. 정확하다고? 왜 이렇게 적재적이냐고? 그녀는 탈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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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그녀는 우리 쪽에서 정확하게 아니. 우리 쪽에 정확하게 아니. 이 시간에 그 시간에 35레벨을 처음 봤다고? 제가 스카이림 두 번째 할 때 레벨 40때 딱 엔딩 봤습니다. 41인가? 이 카운소에서 이 카운소에서 드래곤의 멘네스와 대결할 수 없어.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엠딩이 마지막으로 렌딩이 엔딩이 없을끼미 메인 퀘스트 끝난 걸 엔딩이라고 하는거지. 떠드는 것은 굳이 잃지 않겠습니다. 이전에도 게임할 때 많이 했고 엠파이어의 제너리스 제스처에 끝났어? 여기에서 공연을 만들고 아니면 저희는 업로드됩니다? 네. 이제 끝났어. 끝났어? 반란군의 편을 들어주지. 자올 트릭 general 털리아스 이 카운소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드래곤 보드의 요청에 하이 호라트가르를 하이 호라트가르를 스카이릅에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최소한의 공연을 공연을 열어볼까요? 네. 완전히 죽었냐고요? 아닙니다. 힘이 좀 빠져서 물러난 수준? 그정도입니다. 그리스로 그리스로 전투하는 드래곤랜드 배우는 에리스프 general 이것은 이 진심으로 이 정의에 엘리스프 물프릭 영어 잘 마르카트 사자우 정도라고 생각하자 사자우 기술을 쓸 수 있는 그 정도? 게으른 오빠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점 아이디 굉장히 많으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2640님 잠시만요. 제너럴, 너는 그냥 마크아트에게 말하지 않으면 좋지 않으세요? 엠파이어가 우리의 로열티에 대한 인식을 받을 수 있는지? 충분합니다. 먼저, 정확히 말해. 이 관계는 제 생각은 없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너는 엠파이어의 로열티에 대한 인식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는 좋은 믿음으로 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마크아트에게 말할 것 같으면 좋겠습니다. 길드, 길드별로 그거 하면은 소문가르드 입구에서 고를 수 있어요. 아무거나. 아 나한테 이런 거 시키고 있어. 디프트는 어때? 음, 리프트는 시라 딜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프릭의 북북을 위협시기 바랍니다. 음... 그 사람을 들었어, 올프릭? 우리 당신은 정보를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나? 아니면 당신은 그냥 여기에서 일어났어? 당신은 정보가 좀 더 잘 알았다. 내가 잘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나는 모든 문화의 교환을 돌아왔어. 당신은 정보를 통해 내용을 안 보고 눌렀더니 가르마는 지금 나에게 잘 알았을 것 같다. 가르마는 어떻게 보면, 마카안을 지지할 수 있는 건 당신은 정보를 지지할 수 있을지, 당신은 그의 정보를 지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스카이름은 당신의 정보를 지지할 수 있으며 가만히 가, 가마한. 처음에는 너에게 듣는 건 아니겠지. 너 항상 지원들과 아는 것 같긴 해요. 너는 정치적이 더 좋지. 너도 정치적이게 더 좋군. 안 돼! 우리의 위험한 위험에 도와주는 것에 그의 위험을 벗어내는 것에 대해 이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에 대해 내가 잘못했어. 이렐라든지 아무것도 공부해야하고 이 길이 지옥에 도와준다. 너와 함께?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에 대해 역대급이다. 뭐 내가 그 전작들은 안 읽어서 모르겠고 메인 케이스는 조금 빈약한 것 같은데 엔딩이 마음에 안 들었어. 나 미락이 무슨 막 엄청난 엄청난 공격을 퍼부을 줄 알았는데 메테오스고 너의 죽음의 동생들은 너의 무한한 싸움이 더 강해지고 너의 무한한 싸움이 더 강해진다. 너의 혐의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강해진다. 아랍아님, 참다운 공양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쉿앞! 쉿앞! 알패스의 정신이 맞지 않냐. 우리 둘이 지금 이틀은 더 많이 필요해, 털리아스. 기억해. 이제, 앞뒤로 돌아올게. 내가 이틀의 뼈에 넣지 마세요. 아직도 이틀은 안정돼. 이번엔 그러면 쟤네들 말 들어주자. 되게 이렇게 박쥬같은 인생을 살아보자. 마노림 리아입니다. 어서오세요. 마노림 리아입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너, 드래곤보이. 제국은 더 이상 영토를 포기할 필요가 없어. 제국은 물러나야 호우. 제국은 물러나세요. 제국은 물러나세요. 스카이 리아가 바로 칭찬하네. 박쥬같은 놈. 마루카스는 반란군의 땅이 되고, 이그문드 족장이 됩니다. 이그문드 족장이. 그리고 이제 스톰클럭은 리프트에서 철수를 하고, 임페리얼 군대가 접근이 허각되는거죠. 메이븐이 드디어 리프튼의 족장이 되는거고, 얄 마치는 얼프릭에게 전체외을 통해 이그문드 족장과의 얄 마치고, 이처리의 구조가 정체외을 통해 이처리의 주인은 전체외을 통해 스카이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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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원인은 전체외을 통해 전체외을 통해 저 사회에 대한? 저 죽음을 말할 수 없지. 전국, 너는 스카이림과 잘 알려준 자신에게 좋은 친구입니다. 너의 흔한 자세히 제공될게 된다고 말할 수 없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홉 엘리스에. 너의 억지력을 얻어내줄. 이 단어를 가질 수 있을 수 있을 것이죠. 일부의 싸움으로 가질 수 있을 것까지. 이 드래곤의 목적을 전해야만 되면. 그땐... 도둑이... 그때부터 좀 대중적으로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 스카이림스... 뭐야? 엘더 스크롤 시리즈는? 오다빙을 부르는 포요를 학습받기. 먼저 갔어? 쟤네? 에이, 한 잔 더 하고 그 거지. 2차 갔어야지. 저는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자리라 하다니. 무엇을 발견했어? 드래곤이야. 알쥐인의 오른팔이지. 멍청한 놈. 이제 알았어. 오다빙도 용이죠. 파스나스를 잡아달래. 꺼져. 꺼져. 파스나스는 나의, 나의 사랑이지. 잡을 수 없어. 하긴 이번에는 덩가드를 진행을 안 해서. 걔 뭐지? 두네르비요? 두루네비요? 걔 소환도 안 배웠네?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어? 아, 보니까봐요? 드래곤의 이름은 항상 3개의 목소리로. 목소리로 드래곤을 부르면 그는 어디에 있든 자네 목소리를 듣게 될 거다. 하지만 드래곤들은 선천적으로 자존심이 강하고 도전을 거절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듣고 자네를 찾으러 올 거다. 그 드래곤의 이름은 두루마리에 써있지. 그 드래곤의 이름은 두루마리에 써있지. 그런데 여기 읽은 거에요. 오다 빙. 윙. 오다 빙. 베너기, 아웃. 오다 빙. 오다 빙. 으아아앙. 아웃. 아웃. 파프라니스도 죽이는 전혀 없는데! 파프라니스 죽은 거에요. 음, 혹은 이상국은? 또 살펴보는 거에요. 아니지, 나이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즐겨찾기를 유튜브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VERY THANK YOU 오다빙 까진 잡을 수 있을 겠다 음 음 음 음.. 어... 오케이. 굿. 모라는 목소리가 극협니다. 아 왜? 난 모라 목소리 얼마나 좋아하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막 입안에 동굴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목소리죠. 따라서 못하겠다. 별명이 모라... 모나홀? 미라게의 별명은 모나홀입니다. 모나홀? 모나홀이 뭐예요? 아하아.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이거 멋있잖아. 이거 옷. 이렇게 막 상처도 있고. 등치도 좋아 보이고. 이거 옷 입으면 기어즈 오버워 같아. 등치가 좋아서. 데이드릭 프린스 중에서 데이건도 상당히 센 놈이다. 이 게임 중에는 그... 단검을 하나 얻을 수 있죠. 던스타 박물관 게스트 하다 보면... 0... 몇 프로야 그게? 1.9% 확률로... 즉사를 시켜준다는... 이 세상에 1.9% 확률을 노리다가... 발동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 저 자리에 앉으면 꼭 저렇게 되더라. 준비됐어. 가자. 저 자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당신은 당신의 부분도 할 수 있어. 당신은 당신의 부분도 할 수 있어. 당신은 당신의 부분도 할 수 있어. 이 발그루프가... 그래도 배포가 센 게...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네... 저... 도시를 걸고... 저렇게... 결정을 하는 거잖아. 그치? 한 번 잡았어. 안 잡고 싶었어. 생긴 건 비록 좀... 카리스마 없어 보이지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카리스마가 좀 있죠. 손이 있음은... 세상에... 자기... 자기 도시를 걸고... 드래곤을 소환하자네. 그걸 응했어. 간지람이야. 스토리상 두 번째로 잡는 건가요? 오다빙같은 경우는... 여기서 처음 나오죠? 알두인 아니죠? 여기서 나오는 건. 음... 드래곤 호출. 불러불러. 오다빙! 오! 다빙이! 다빙이! 그거 같지 않아? 클래시 오브 클렌에서 우-레-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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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아-아-아-아-아-아-아-아. 그게 뭐라고 그러더라? 그거를 모르겠네. 막 그러면 이제 저-지 산 너머까지 전달돼가지고 바바리안들 오고 왔다, 다빙이 나빙이 형님 저기 어 저 사람 날라갔다 사람 하나 날라갔어 랜드를 써줘야되나? 내려와 내려와 도끼들래 도끼 왔다 하하 거기 있어 안 돼 야 아니 나는 무슨 욕만 나오면 이렇게 잡아먹히년 아니 나는 맨날 욕만 나오면 잡아먹혀 뒤로 그냥 땡기자 우리 준비 어 빙 내 방송 자주 보신 분들은 알걸 나 진짜 저 모션을 너무 많이 당해 네 아깐 저게 날라갔는데 또 날라가려나? 아깐 정 Braun 저 enting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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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옇 와보시지 드래곤 양반 와보시지 오 vorken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내려오 larg 이 녀석아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에헤헤정 와 섹 나 지금 스펠 브레이컨인데 완전 녹이네 으으으으으으으윽 집어요 집어요. 뭐하는거? 뭐하는거? 그만해. Believe it's holding. 주우보나르. 레드드래곤이야? 나는 이 너무 하나에 대해서 참고.... 이.. 흥미로운 표정에 있는 곳에 시의 알두윈 이 정도 속도면 이 정도 속도면 알두윈을 찾는 곳을 찾는 곳을 찾는 곳을 찾고 싶어 그 파크린인가 뭐 시기 잡다가 또 죽을래나? 내 이름은 가사 많은 우리의 알두윈의 권리에 대한 질문을 시작했고 물론 우리 자신의 속도는 무니 마에 아직도 못냈고 음... 어디서 알누인을 찾을 수 있는지 말해주소. 그저 그 소븐가르드 들어갈 때 그 가디언 사제가 있죠. 거기서 이제 고생하겠지. 아일두인이 쓰러지기 전까지는 안 된다. 도바퀸이 슈움을 쓰긴 하지만 날개가 있는 누군가는 누군가 없이는 절대로 스칼더폰에 들어갈 수 없다. 당연히. 내가 거기에 걸어달라 이거지. 나를 믿어라. 나를 풀어주면 스칼더폰으로 데려가 주겠다. 나라핀. 기다려. 내가 넌 알았다. 그럼 내가 터뜨린다. 내가 이렇게 기회를 기다렸다. 내가 이렇게 기회를 기다렸다. 내가 이길 바랍니다. 왜 내가 나시 익지? 헤헤이 현상검 현상검? 어? 현상검이 적어서 별로 신경 안 쓰는구나 나중에 돈 내야 되네 약속대로 지시를 기대하고 있다 세상으로 드래곤의 세상으로 갈 준비가 됐는가 아니 안됐는데 크레진이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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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